반갑습니다. 고공원사 정태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풀이 순서와 그 다음에 시간 안배에 대해서 이번 퀘스트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1,2까지는 모의고사를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냥 순서대로 쭉 풀이한다는 생각으로 푼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사실 고1,2때는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고3으로 올라오면 이제 모의고사 중요하거든요. 순호 모의고사는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풀이 순서로 자기만의 풀이 순서로 갖고 그 다음 자기만의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순서대로 푸는 것은 이건 비추야. 비추. 왜 비추냐면 이 문학과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도 소설과 시문학 같은 속도로 풀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따 뒤에서 시간 파트에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좀 더 빠른 호흡으로 지문을 읽어야 되는 장르가 있고 좀 더 천천히 지문을 읽어야 되는 장르가 있어. 근데 그냥 이번부터 순서대로 쭉 푸면 여러 가지 장르가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호흡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변수가 초반에 있을 수도 있고 중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풀다 보면 변수에 이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풀었던 친구라도 저는 괜찮았는데요. 지금까지 괜찮았어. 근데 앞으로 안 괜찮을 수가 있단 말이야. 1, 2학년 모의고사랑 3학년 모의고사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야죠. 줘야죠. 순서대로 풀이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세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 문제를 품다. 선생님 세트 문제가 뭔가요? 세트 문제는 한 지문에 한 지문에 이제 다섯 문제 혹은 여섯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엮여 있는 것이 세트 문제죠. 바로 문학과. 바로 독서야.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을 그 세트로 몇 개는 그 지문을 제대로 못 읽어버리면 아예 그냥 세뇌 문제가 한 번에 날아가 버려. 그래서 얘는 먼저 풀이하는 게 좋고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시간이 좀 압박이 있잖아. 그때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빨리빨리 좀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 개별적인 문제를 푸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괜찮습니다. 바로 선택. 이 엄매. 그 다음에 화작. 이런 것들. 사실 화작도 이제 세트로 좀 세 문제, 네 문제 엮이는 어떤 문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더 지문의 난이도가 좀 더가 아니지. 아예 매우지. 매우 지문의 난이도가 낮으니까 빨리빨리 읽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뒤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따라서 이 엄매나 화작은 뒤에 풀고 문학과 독서를 먼저 풀이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여기서 좀 이제 변수가 있어. 어떤 게 변수냐면 학생마다 차이가 있어. 여기로 좀 가져가 볼게.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느긋하게 풀 때는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되게 조급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슬슬 붕괴가 되면서 지문을 읽고 있는데 눈으로 읽고 있는데 머리로 지문의 내용이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 쉽게 말해 좀 멘탈이 멘탈이 좀 약한 친구들 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뒤에 뒤에 이제 그 어려운 지문들이 배치되어 있을수록 더 멘탈이 붕괴되고 지문을 계속 읽긴 읽지만 시간은 가는데 문제는 못 풀게 되거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 독서를 먼저 하고 문학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아. 독서는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안으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고1이 때는 사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 못 했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답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교육적 문제의 특징이기도 한데 교육적 문제는 이 지문이 복잡하더라도 답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와. 물어보는 깊이가 굉장히 얕거든. 따라서 이제 가볍게 읽고 가볍게 풀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험은 평권이잖아. 그렇죠?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살짝 추론을 요구하는 어떤 지문의 어떤 패턴들 최근의 패턴이기 때문에 처음에 독서를 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학을 푸는 것이 멘탈이 약한 친구들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이 방식을 강하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자기는 저는 멘탈이 괜찮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이 어떤 좋은 친구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멘탈이 좋은 친구는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데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 자신 있는 파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빨리 빨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좀 여유 있게 이제 나머지 파트를 푼다. 나머지를 좀 이제 여유 있게 푼다. 빠르게 풀고 나중에 여유 있게 푼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친구들은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나중에 여유 있게 못 풀거든. 나중에 멘탈이 계속 깨지는 와중에 이제 시간을 찌각찌각 가고 옆에서 페이지 펄럭펄럭 넘기고 있으면 이제 심장이 쿵쿵쿵쿵하고 문제 못 푸는 친구들은 아예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쌤도 모의고사를 쌤이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이 풀거든요. 6평 9평 수능 문제 갖다 놓고 풀 때 쌤도 이렇게 풀어. 쌤은 어떻게 푸냐면 쌤은 그나마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니지 않아. 가볍게 문학을 싹 풀어. 문학 싹 풀고 나서 비문학을 좀 여유 있게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언매나 화장 문제 푸는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자 이거 맞춰가지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본인이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최소한 3회 모의고사 3회 정도는 풀어야지. 나만의 호흡이 생기거든. 나만의 호흡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나만의 호흡. 아 내가 처음에 이제 그 독서를 풀었어. 내가 독서를 다 풀 때까지는 이 정도 시간에 도달해야지. 아니면 내가 문학을 풀어. 먼저. 문학을 먼저 문학을 20에서 23분 정도 내가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독서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호흡이 있거든. 근데 그 본인만의 호흡을 가지려면 최소한 3회는 풀어줘야 돼. 최소한 3회는.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번 시험에는 순서를 좀 바꿔볼까? 그럼 이번 시험은 그냥 버리는 버리는 연습하는 시험이라고 이제 취급하는 거거든요. 다시 최소한 3회는 연습을 해야 연습을 해야 이제 자기 이제 패턴 자기 순서가 생기는데 중요한 시험을 이제 연습처럼 처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시험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은 특히 이제 뭐 3월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 겨울동안 공부하고 나서 처음 보는 3학년 모의고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 못 봐도 괜찮아. 아직 남은 시간 많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3월 첫 시험 그 다음에 4월은 뭐 그냥 가볍게 보면 돼. 나는 모의고사 가볍게 보면 되고 6평 그냥 9평은 좀 가벼운 방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수능 3월 6평 그 다음에 수능 이때 이때 갑자기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 이건 정말 비추 그냥 이번 수능 그냥 연습이다. 난 내년 수능을 볼 거다. 이번 수능 그냥 가볍게 이제 뭐 프리 시간이나 연습하자. 그런 정말 그런 친구는 없겠지. 그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더 없으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시험은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면서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자기만의 순서로 이제 가란 말이야. 알겠죠. 자 언제까지 여러분의 순서를 이제 정해주시면 되냐면 6평 가장 이상적인 것은 6평 6평 전까지 6평 전까지 자기만의 자신의 순서 자기의 자신의 프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괜찮아.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한 두세 번 풀어봐. 그리고 이렇게도 두세 번 풀어봐. 아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낫겠다. 알겠죠. 두세 번씩 풀어보면 자기만의 순서가 좀 생기거든. 한 번 풀고 넘어가지 말고 두세 번 풀고 6평 전에 자기만의 순서가 생기는 게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9평 전 이게 마지막 기한이야. 마지막. 자기만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 9평 전에는 나만의 순서가 생겨야 돼. 9평 이후에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9평 이후에는 계속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자기만의 순서로 계속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호흡 조절하는 거 이거 시간 관리하는 거 계속 연습해야 되거든. 되겠죠. 6평 전에 뭐 그거 하면 좋고 마지막 9평 전에는 무조건 나만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이 암비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침판 정돈하고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시간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시간이 남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학생이 있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당연한데 근데 이 두 중에 선생님은 누가 더 훌륭한 친구라고 얘기할까? 시간이 남아. 풀고 나서 한 5분 뭐 10분 정도 남는 거야. 5분에서 10분 5분 이상 남으면 5분 10분 5분 이상 남으면 시간이 남는 학생이야. 부족한 학생은 이제 보통 한두 문제 날리기도 하고 한 지문 두 지문 날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부족한 친구가 있는데 결로부터 얘기하면 음 학생은 이 친구가 시간에 부족한 친구가 나중에는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에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문과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풀려고 노력한 친구거든. 근데 시간에 남는 친구들은 특히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음 애매한 애매한 1, 2등급 애매한 1, 2등급 학생들이 시간이 좀 남아. 선생님 저는 3등급인데 시간이 남는데요. 아 그럼 너는 진짜 너무 대충 푼 거야. 그냥 대충 풀었기 때문에 넌 3등급이고 넌 시간 남은 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야. 알겠죠? 근데 애매한 1, 2등급의 친구들의 시간이 남는 이유는 얘네들은 독해력이 좋아. 독해력이 좋다는 말은 남들보다 지문을 더 빨리 읽고 남들보다 빨리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 남들보다 쉽게 말해 메모리가 좀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특히 1, 2학년 때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 시간이 남아. 남들은 막 풀고 있는데 다 풀고 나서 친구들 한 번 딱 보고 나서 잠이나 좀 잘까 해서 잠깐 자고 일어나면 1등급 왜? 나는 빨리 풀었고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에다가 다 못 푸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이 애매한 1, 2등급 친구들은 시간이 남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만큼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 왜 위험하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게. 교육청이랑 평가원이랑 문제의 결이 아예 다른 게 정확히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물어보면 깊이야. 교육청은 깊게 물어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깊게 물어봐. 근데 평가... 아 교육청이라니 정신이 없네. 평가는 평가는 깊게 물어봐. 굉장히 사고를 깊게 해서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계속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고 문학에서도 선지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거든. 교육청은 그냥 얕게 아 지문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어쨌든 저기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적절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냥 눈으로 가볍게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특히 1, 2학년 때 문제들은 더 그래. 그래서 얕게 물어보니까 지문 가볍게 훑고 나서 선지로 가면 답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이제 좀 남았고 그리고 교육과도 좋아. 근데 깊게 물어보는 패턴에서는 지문을 대충 봤어. 대충 지문을 이해했어.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파악하고 나서 문제로 갔어. 일단 문제로 가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왜? 교육청이랑 다르거든. 평가는 깊게 물어보니까 대충 지문을 본 거를 가지고 풀리지가 않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가 지금까지 잘하다가 처음으로 6평에서 시간 부족 현상을 겪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처음으로 6평에서. 그 다음 이제 뭐지? 내가 좀 잘 못 봤나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9평은 잘 봤어. 아 그럼 나는 또 잘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수록난 시간 부족을 겪는 그런 친구들. 아 굉장히 좀 타격이 크죠. 그죠? 그래서 얘기한 거야. 오히려 지금 부족한 게 낫다고. 알겠죠? 시간이 남는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남아도 괜찮은 친구들은 뭐냐면 5분 남았어. 어 그럴 수 있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아 10분 남았어. 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 돼? 100점이 나와야 돼. 그러면 5분 남았고 10분 남은 거 인정할 수 있어. 근데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하나 틀렸어. 두 개 틀렸어. 그러면 너는 좀 더 지문에서 가져오고 가져왔으면 좀 더 천천히 보면서 선지를 봤으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 더 맞아서 100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대충 지문을 보고 너무 대충 문제를 봤기 때문에 100점은 못 맞은 거야. 좀 더 템포로 늦추면서 가셔야 돼. 어디서 템포로 늦추냐? 늦추냐? 이런 친구들은 특히 독서 지문 읽을 때 독서 지문에서 좀 더 템포로 늦추세요. 좀 더 천천히 있고 10개의 정보를 가져왔으면 좀 더 한 15개 20개의 정보를 가져오라는 소리야.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더 가져와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100점 맞으라고 알겠죠? 독서 지문 좀 더 천천히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캐치하고 하고 나서 실수하지 말라고 알겠죠? 좀 더 지문에 머물러 알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이상적인 시간 이상적인 시간은 5회 말 5회 말 마킹까지 끝났어. 5회 말 마킹 후 한 2, 3분 정도 남았어. 2, 3분 2, 3분 정도 아니면 1, 2분도 괜찮아. 2분 정도 괜찮아. 2, 3분 딱 남았을 때 야 난 정말 시간을 잘 쓴 거야. 새 거 다 쓰고 이제 이제 딱 마킹까지 끝낸 거야. 그랬죠? 이게 이상적인 시간 배분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좀 더 좀 더 천천히 지문 눌러서 좀 가라고 얘기한 거고 많은 친구들이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사실 부족한 친구들 시간에 부족해. 아 이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좀 스트레스 좀 받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어. 내신은 되게 잘하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시간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이거를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 모의고사를 우리가 푸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거든. 실무로 여러분이 집에서 풀 때 이걸 꼭 생각해 줘. 내가 시간을 정확히 어디에 써서 부족한지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질문을 읽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문제를 풀이하는데 특히 고민하는데 고민하는데 너무나 많이 시간을 썼다.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시간을 썼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내가 정확히 어디다 시간을 썼는지 이걸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초반에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파트마다 완급조절을 해줘야 돼. 완급조절. 완급조절이 뭐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천천히 풀어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 자 그러면 가장 가장 빠르게 가장 천천히 문제를 풀어야 될 파트 바로 당연히 독서죠. 독서. 독서는 가장 천천히 지문을 읽어야지 지문에서 찾을 걸 찾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풀 수 있단 말이야. 독서는 특히 지문은 지문은 아주 천천히 읽으세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유있게 읽으라는 것은 분명 아니야. 실전에서 어떻게 여유를 부를 수 있니? 천천히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 차이점은 뭐지? 문제가 나왔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문을 더 파고들어서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빠르게 가셔야죠. 문제는 빠르게 가장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정말 쉬운 독서 독서가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고 하나는 보통 중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쉬운 독서 지문은 빠르게 가도 되지만 좀이라도 어렵다. 그건 바로 템포 늦춰가지고 천천히 가는 소리야. 여기서 빨리 가버리면 뒤에 문제 풀 때 답이 없어. 다시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버린단 말이야. 애초에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문학인데 문학도 모든 지문을 다 빠르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야. 그나마 좀 더 천천히 가야 되는 파트가 문학 중에서 문학 중에서 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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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 하는지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 안 되면 아예 지문이 독기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것들 대충 이제 막 처리하고다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처리가 잘 안 되면 아 이거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좀 시간을 써서 써서 좀 읽어주셔야 돼. 대화의 의도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관계 그런 식으로 파악할 게 좀 많거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 현대소설이 쉽게 나올 때는 빠르게 읽으면 돼. 다만 어 인물이 좀 많다? 시간 공간이 계속 변한다? 그러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좀 더 천천히 가야지. 그치? 얘는 그나마 좀 더 천천히 상대적이야. 독서보다 빨리 가. 독서보다 빨리 가면 되는데 얘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 소리야. 누구보다 시문아 시문학보다는 빨리 가야지. 특히 시문학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문학 문제 풀 때 시간을 쓰는 걸 보면 현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 풀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 어떻게 보는지 어디서 시간을 쓰냐면 고민할 때 시간을 써. 아 이 구절의 의미가 뭐지? 아 이 선지의 의미가 뭐지? 자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낯선실을 만났어. 그 낯선실을 두 번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 특정한 구절을 이해가 잘 안 돼. 한 그 특정한 구절을 30분 동안 노려봤어. 아 이게 이거구나. 갑자기 이해가 될까? 절대 안 돼. 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구절이 이 나의 어떤 사고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시는 사실 그 교수님들이 인생을 담아서 시를 쓴 거거든. 인생을 담아서 쓰는 시를 이해하려면 나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야 돼. 인생의 경험치가 있어야지 시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인생의 경험치가 갑자기 쌓이나? 아니거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절은 네가 집에 가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시문학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은 투자했는데 얻어가는 건 없거든. 이것은 얻어가는 게 많지. 인명관계도 파악하고 대화 얻어파악겠어. 어휴 독서질문 시간 투자하면 훨씬 더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투자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파트랑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는 파트는 완급조절을 해야지. 시문학은 그래서 현대시든 고전 시간은 좀 빠른 호보로 문제를 푼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돼. 그냥 시를 봤는데 시가 이해가 안 돼. 그래 일단 가보자. 문제로 가보자. 보기 보면서 풀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절대 비문학에서 하지 말라고. 일단 문제로 가보자. 남는 거 없어. 다시 질문 와야 돼. 알겠죠. 이 여부를 물어보는 독서 파트랑 판단 여부를 물어보는 시문학 파트를 같이 처리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선택 파트 좀 빠르게 해 주셔야 겠죠. 그렇다고 선택에서 특히 매체, 언매 선택한 친구들, 매체, 화작 선택한 친구들. 화작은 지문이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라도 읽긴 읽어야 돼. 지문이 쉽다고 좀 대충 지문을 넘기고 이제 문제 중심으로 가자. 그런 친구들이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 이제 된통 당하거든. 최근 평가원 화작이 좀 어려워졌어. 그렇다고 지문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건 아닌데 선지의 난이도가 올라갔어.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읽긴 읽어야 돼. 대충 지문을 보면 틀리게끔 문제가 구성되니까 화작은 지문을 읽긴 읽어야 돼. 빠르게 읽어야겠지. 그치? 매체 파트도 마찬가지야. 조건 제대로 보면서 일단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풀의 시간은 이렇게 점점 더 시간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는 이런 파트. 완급 투자를 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1번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독서 투자해서 가자. 응 문학 빨리 가자. 응 선택 빨리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급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아 이 검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아니 실전이잖아.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끝내야 되거든. 근데 이 평소에 문제 푸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몰고타 시험장에서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 독서랑 문학으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독서는 있잖아. 내가 선지를 보는데 1번부터 2번 3번 3번 5번 보잖아. 지문을 읽고 1번 선지 보는데 어 1번이 확실해. 그러면 1번이 확실하다. 그러면 1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독서는 OX가 확실하잖아. 1번은 내가 확실해. 근거가 있어. 정확히 시각적으로 내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친구한테 1번이 왜 답인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다른 선지는 스킵.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와서 검토하면 돼. 알겠죠? 다른 선지는 일단 스킵하고 가셔야죠. 근데 문학은 좀 달라. 어? 1번이 확실해. 1번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더 아닌 놈이 밑에 있을 수 있거든. 문학은 상대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1번이 확실하더라도 그래도 5번까지 가보자. 더 아닌 놈이 더 이상한 선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학은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1번이 확실하더라도 5번까지 살짝 보고 아 그래? 너가 확실해? 그러면 보고 나서 체크하고 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분명히 다르죠? 그쵸? 독서에서 선지 하나하나 다 근거 찾고 있으면 이거 시간, 시간 끝나. 알겠죠?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남았을 때 검토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문법은요? 문법은 엄매, 엄매라고 할게요. 엄매는 거의 독서랑 비슷해요. 그쵸? 답인 게 아닌 게 확실하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아. 그쵸? 화작도 마찬가지인데 바로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어? 이번에 답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좀 좀 찝찝해. 왜 답인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때는 이제 다른 선지까지 좀 검토를 해야겠지. 그치?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와 똑같이 해야 돼 애매할 때는 다른 선지까지. 그쵸?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 우리 이제 계속 이제 EBS 공부하면서 EBS 문학 작품 연구되잖아. 그쵸? EBS 공부하면서 EBS 연계로 연구석 시간을 문학에서 확실하게 줄여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독서를 이제 하는 독서를 공부할 때 지금은 거의 좀 비슷하긴 하지만 나중에 독서 공부의 양에 따라서 지문을 읽는 속도, 문제를 푸는 속도가 나중에는 확연하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느린 것은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지금 급하게 대충 푸는 것보다 느리게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 EBS에서 확실하게 시간 세이브 할 수 있고 독서에서도 점차 얘는 뭐 드라마틱한 시간 세이브를 기대하면 안 돼. 알겠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간을 여기서 확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엄맥. 이 문법 공부한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바로 풀 수 있거든. 그쵸?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6평 이후에 점점 그때부터 시간을 줄여간다.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3월 시험 그래 의미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못 봐도 시간 얼마나 많이 남아 있니? 4월 못 봐도 괜찮아. 6평부터 올해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 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요거. 포리 순서 얘기. 그쵸? 순서도 자기한테 맞는 거 잘 생각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사사 모의고사로 연습 좀 많이 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부족한 학생들 이런 얘기도 했고 남는 학생들도 얘기했는데 남는 게 절대 자랑이 아니라고 그걸 좀 인식을 해줘. 알겠죠? 100점 맞으면 그땐 자랑이야.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 자랑이 아니니까 시간 잘 관리해서 수능 날. 수능 날 딱 잘 풀고 그리고 나서 웃으면 얼마나 좋니?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만태였습니다.